V.O.A 세계 뉴스 조커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간 핵 합의로 중단됐던 이란 제재법의 연장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국제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폐기될 예정입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핵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의회에 자제를 당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란 제재법을 오는 2026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유엔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 간 실질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정부 단체 측 고위 협상위원회는 그러나 오는 14일 제네바 회담에 복귀할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사우디 방문 중 예멘 사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무장관, 페데리카 무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함께 영내 문제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일본에서 5대의 항공기를 대역기로 한 필리핀 정부의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래희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의 행동이 만일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에서 들여올 TC90 훈련용 항공기 5대가 남중국해 내 필리핀 영투에 대한 해상 순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의회에서 오늘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명한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미얀마 하원은 오늘 실시된 투표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추천한 틴처 후보가 군부의 통합단결발전당이 추천한 싸이 마칸 후보를 274대 29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추천한 헨리 벤티 후보가 통합단결발전당 후보인 킨 아웅민트 후보를 148대 14로 꺾고 상원 추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틴처 후보는 이에 따라 대통령 본선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가담한 해외 전사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어제 전직 ISIL 요원으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입수했다는 수십만 건의 자료가 담긴 전자문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ISIL 요원과 해외 전사, 동조자 등 2만 2천여 명에 관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시리아 언론들은 해당 파일에 51개국 출신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AP통신에 이번 문서들은 진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만 건의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카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푸에르토리코를 제1순위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프리든 소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푸에르토리코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황해도는 구름이 많고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발언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폭발과 핵 공격 능력 향상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새로 만든 핵탄두의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하고 핵탄 다정화를 추진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 어느 공간에서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0일 감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연이은 핵 위협 발언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발언을 이역 9일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는 발언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의 타격을 가상해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미사일 탄도 부분인 핵 전투부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제1위원장의 이 발사훈련에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황해북도 황주군 지역부터 동해상으로 두 줄의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고 발사 지점과 탄착 지점으로 보이는 곳에는 여러 개의 숫자가 표기돼 있지만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의혹을 반박함으로써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핵탄도 취급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전략적 핵 무력에 대한 유일적 연군 체계와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핵 무력에 대한 유일적 연군 체계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사용된 것이라며 북한 최고 지도자와 핵무기가 일체힘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체제 붕괴를 기도하는 외부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비핵화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등 육자회담 관련국들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경행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협상이 진행된다면 강한 북한의 입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밝힌 다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다음에 협상이 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국채견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김제일위원장이 핵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부가 도전 세력 중에 제일 잠재적인 세력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핵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그것을 김정은이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김정은 5년 차에 접어들어서 공고한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대내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김제일위원장이 핵탄두 취급 규범과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는 핵에 대한 통제가 허술할 수 있다는 외부 세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강인함을 과시하며 유엔의 제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저항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전적 태도는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 때문에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VOA에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에 맞서는 김정은의 모습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하지만 핵미사일로 도발 위협을 높여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으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태라면서 김정은은 역사의 나쁜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돼 군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북결의가 채택되고 미안 연합군사 훈련이 시작되자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선제 공격을 언급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헤런 선임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강인한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유엔의 제재 압박에 공격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과실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국제사회가 자신을 진지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도자로 봐주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연구원은 핵을 사용하면 곧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김정은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슬기롭지 못한 호전적인 자세가 실질적인 도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정권은 과거 여객기를 납치하고 천안함을 폭참하는 등 많은 잔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30년 전 베트남 지도부의 개혁 개방 정책인 노이머이를 따르는 게 훨씬 지혜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의 희은 전략은 불행히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는 것 같아 매우 위험스럽다고 덮쳤습니다. 레린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권연구원은 북한 수뇌부가 유엔의 제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심지어 중국에 보내기 위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매우 적극적인 위협으로 제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자주 북한이 치를 대가를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미국과 한국이 공동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해 북한 수뇌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것 같은 세밀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위협을 고조시킨 데 맞서 당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과 증승조 한국합참의장이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공격 원점뿐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작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서명을 했던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현재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방어 공약으로 도발을 계속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해논 연구원은 북한 수뇌부의 잔인함과 도발, 벼랑끝 전술에 맞선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발 위협을 받아들이면 북한은 오히려 위협 수위를 더 높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결코 동요하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해논 연구원은 하지만 이런 대응이 긴장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군사작전 등을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부 서한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서한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서한을 받으면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의 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중국 입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중국 항구 근처를 맴돌거나 상당수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르자오항에 입항하려던 북한 선박이 입항을 거부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보도에서 르자오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 화물선 그랜드카로호에 정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상태로 해안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랜드카로호 등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들은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의 일부로 이들은 유엔의 새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입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BOA가 10일 선박의 입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항구 인근 해역을 맴돌고 있는 선박은 그랜드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 려명호 등 세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랜드카로호는 란샨항에서 약 3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골드스타 3호는 홍콩 항구에 10km까지 접근했다가 현재는 30km 바깥 해역에 떠 있습니다. 또 려명호는 룽커우항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마린트래픽의 지도에는 이들의 과거 항로가 선으로 표시되는데 이들은 꽤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문 듯 항로선이 이들 선박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항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BOA는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대표부는 중국은 완전하게 충실히 유엔 결의 2270호를 따를 것이라는 훅래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참고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31척 중 지난 24시간 이내 위치가 파악되는 선박은 이들 3척을 포함해 모두 8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척은 필리핀 정부 당국이 몰수를 결정한 진턴호이고 또 다른 한 척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보이는 보통강호입니다. 보통강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현재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하역 작업이나 선원들의 승하선 등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BOA는 보통강호의 입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3척은 모두 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회령호와 미림 2호는 서해상에서 중국을 출발해 북한 방향으로 가는 항로를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 입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항로를 추적해보면 출발지가 항구가 아닌 항구 앞바다로 나타나 중국 측으로부터 입항이 거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령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오전 11시께 대한해협 대마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잠깐 나타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철령호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항해하다가 일본 해역을 지나면서 단 몇 시간 동안만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들 3척은 모두 북한 항구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기업의 동의 없는 일방적 청산 절차 진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한 당국은 기업의 투자 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기섭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줄권 주고 이동 가능한 자산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 정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가 세계식량계획 WFP에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는 10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위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혼합 영양 강화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 협력처도 VOA에 올해 1,300톤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타가소아 학교, 병원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의 미화 3,40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습니다. 개발 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영양 강화 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 외에 앞서 호주 정부가 세계식량 계획의 올해 대북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세계식량 계획의 대북영양 지원 사업에 밀 2,500톤을 지원했으며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밖의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도 이 기구의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미화 28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복원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시케버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영양 지원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구의 대북영양 지원은 올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달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1월과 2월 수혜자는 각각 55만 8천여 명과 62만 4천여 명으로 지원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 까지 북한 내 76개 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천6백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1억 2백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제미 한인들과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9일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상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제미 이상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장관이 이상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정부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제미 이상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상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60년이 넘게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커크 의원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상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전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만 명을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상가족 상봉을 지원할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 법안이 가족 상봉을 원하는 수천 가정을 대변하고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크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국무장관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상가족 상봉 문제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달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이완과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정책을 압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가상 표적이 부산항 등이었다는 보도도 나왔고 북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폭발과 핵공격 실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고 반면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혼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우리 정보력은 좀 늦은 것 같고요. 다른 주변 정세에 휘둘리는 정보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공제에 몰려 있었으니까 전술상의 하나가 아닌가. 잇따른 북의 도발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좀 짜증이 나죠. 솔직히. 도대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체제 유지를 위한 과시로 보이는데요. 핵 보유국 인정이 목표일 때고. 북한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솔직히 모르니까. 장인해들이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더 높은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선전용이나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지. 그게 대성공을 거뒀다고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 살려고 그러겠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겠지만. 한편 미국 등 제3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어떤 공조체제를 가져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의식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최근 한국에 일관된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강경한 대북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좋게 이렇게 하면 늘 이용당하는 부분이 90% 이상이라고 판단되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대방이라야지 베푸는 것도 가능한데 진심으로 사과가 따라야지 후속 조치가 되지. 늘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음이 오면 혼내줄 거다. 계속 그거를 일관해서는 안 되죠. 그때까지 도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저는 강력하게 좀 제재할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그러진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다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좀 더 이렇게 강경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의 전략을 보면 상투적인 기계가 많이 있거든요. 대강 끝 전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꾸준하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우리만이 변화해야 되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 강하다고나 할까 그런 저기가 좀 그래요. 대북 정책을 현재 그대로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퍼져가면서 옛날처럼 특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어내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배란간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 지금 강경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대화하자고 하고 뒤로는 딴짓하는 게 북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완만하게 했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응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당연히 우리랑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다시 같이 우리가 뭉치려면 그 사람들을 더 줘서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많이 안아줘야죠. 우선 계속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우선 북한이 저희랑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워낙 어떻게 틀지 모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획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 부러지는 수도 있고니까 어느 정도는 그 용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한 수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대립된 의견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제일 큰 방법이에요. 무조건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더 고립된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양보를 하는 북한과 소통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립대응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나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너무 배타적으로는 보지 말고 경제관계도 풀어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풀어가야지.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안고 가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가 통일이고 그런데 통일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할 수 있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안에서 저희 쪽으로 융화되는 통일이 제일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게 계속 손을 내주고 그런 한민족으로서 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 최근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북한이 열고 나와야지 우리가 손을 내민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VOA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boac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boac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년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동일본 대지진 5주년을 맞은 일본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린 소식,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소식과 어제 플로이다주에서 있었던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 소식 차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한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애틀란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의 외교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사태 해결과 또 ISIL 대응 격퇴를 위한 노력에서도 현지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또 남중국의 갈등 같은 문제에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까지 미국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사태 등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도 같은 비판들을 계속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군사 개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결정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군사 개입으로 아사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미국을 물리쳤다고 주장할 것이고 특히 유엔의 지지가 없는 개입은 향후 불법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제재를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는 중동에서 ISI를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없다, 이런 원칙을 쭉 고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면서 대규모 지상 병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인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존 정책은 다양한 문제들을 결국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가 과거에 리비아 카타피 정권을 축출할 때 군사 개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때 옳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쭉 있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가 여전히 문제긴 하지만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가타피가 축출된 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ISIL이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세력을 넓히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또 우크라이나 레전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까? 네,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장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친 러시아 세력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이 뭔지 그리고 과연 미국이 또다시 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한 결정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의 안녕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과의 민감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평화로운 성장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협력자를 얻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중국과 갈등하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일본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인사, 또 아키히토 일왕 부부,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도쿄 국립극장에서 동일본 대지진 5주년 추도식을 개최했는데요. 시작 시간을 2시 30분으로 정한 건 5년 전 지진 발생 시각이 오후 2시 46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1분 동안 묵념하고 아베 총리와 아키히토 일왕의 추도사를 낭독했는데요.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특히 걷던 동북부 미야기, 호쿠시마, 이와떼현에서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죠? 네, 지난 2011년 3월 11일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 혼슈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1만 5,800명이 숨지고 2,600명이 실종됐습니다. 재난 이후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사나 자살 등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모두 2만 명이 넘는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산 피해도 엄청난 규모였죠? 네, 지진과 쓰나미로 항구가 파괴되고 건물이 붕괴됐고요. 엄청난 규모의 농지도 침수됐는데요.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 재산 피해 규모를 1,49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일본 올해 국가 예산의 1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한 복구 작업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본 농림수삼성 발표에 따르면 피해 농지 중에 74%가 복구됐고요. 피해를 본 어항 중에 73%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 중에 17만 4천 명은 아직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전체의 70% 정도만 복구가 됐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일본 정부가 추가 피해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미화 6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흥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이미 투입한 금액도 2,200억 달러인데요. 아베 총리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지난 2007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의 계속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이유 없이 실종된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오히려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먼저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이런 중국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플로리다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수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어제는 공화당의 차례였군요. 네, CNN 방송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공화당 후보 4명이 착가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열린 토론회 때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또 인신공격이 난무했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토론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후보들이 차분한 어조로 토론회에 임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토론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슬람 문제, 또 미국과 쿠바 관계, 기후변화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주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죠.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루비오 후보가 여기서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토론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루비오 후보는 외교 정책 면에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을 증오한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다시 그 발언을 확인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옳은 말만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많은 이슬람 교도가 미국을 증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루비오 후보가 나섰는데요. 대통령은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와 싸우려면 유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모두 쿠바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가 열린 플로리다주는 역시 쿠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근 미국과 쿠바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또 이달 말에는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할 예정이기도 한데, 어제 쿠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쿠바 관계에서 좀 더 좋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미국과 쿠바 관계를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관계의 개선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쿠바가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플로이다주에 거주하는 쿠바계의 미국인들 가운데는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 크루즈 후보가 그 뒤를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제 크루즈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어제도 그 점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 정치인들, 또 워싱턴 기성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런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선거가 실시되는데, 바로 존 케이식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곳입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못할 경우에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네,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오하이오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그동안 그랬듯이 하원 군사위원회와 주지사 경력 등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제 여러 전문가들은 토론회의 승자로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꼽았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지율을 올리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플로이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로이다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루비오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서폭대학교 여론조사와 워싱턴포스트 유니비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각각 9%포인트, 7%포인트였는데요. 앞서 나온 CNN 조사에서는 1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벤 카슨 후보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에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황해도는 구름이 많고,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6도, 신이주 아침 최저 영하 3, 낮 최고 영상 6, 강계는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게 했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에서는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밤에는 함경남북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VOA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VOA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회가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VOA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모두 이란의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간 핵합의로 중단됐던 이란 제재법의 연장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국제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폐기될 예정입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핵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의회에 자제를 당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란 제재법을 오는 2026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동일본 대지진 참사 5주년을 맞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추모 연설에서 일본은 과거 국가적 위기로 표현될 만큼 끊임없는 재난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때마다 결단과 희망으로 이를 잘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본 지지진은 당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고 17m에 달하는 쓰나미, 즉 지진 후 해일이 발생해 거의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이날 5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을 기해 사이렌이 울려퍼졌으며 일본 국민들은 이에 맞춰 일제히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일본에서 5대의 항공기를 대역기로 한 필리핀 정부의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래희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의 행동이 만일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에서 들여올 TC-90 훈련용 항공기 5대가 남중국해 내 필리핀 영투에 대한 해상 순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조성한 여러 인공섬에 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한 중국에 맞서 공군과 해군 현대화를 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의회에서 오늘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명한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미얀마 하원은 오늘 실시된 투표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추천한 틴처 후보가 군부의 통합단결 발전당이 추천한 사이 마칸 후보를 274대 29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추천한 헨리 벤티우 후보가 통합단결 발전당 후보인 킨 아웅민트를 148대 14로 꺾고 상원 추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틴처 후보는 이에 따라 대통령 본선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헨리 벤티우 후보와 군부가 추천한 인사가 각각 부통령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얀마의 대통령 본선거는 다음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국 언론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가담한 해외 전사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어제 전직 ISIL 요원으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입수했다는 수십만 건의 자료가 담긴 전자문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ISIL 요원과 해외 전사, 동조자 등 2만 2천여 명에 관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시리아 언론들은 해당 파일에 51개국 출신 이슬람 과격 분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AP통신에 이번 문서들은 진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만 건의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카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푸에르토리코를 제1순위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프리든 소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푸에르토리코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든 소장은 특히 푸에르토리코 여성들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피임 도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전역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전역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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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